한국 없으면 러시아 승리로 끝날 것 젤렌스키 춘계 대공세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전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나토와 서방 진영은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전투차량 수천 대를 폴란드와 인적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속속 투입하고 있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나토와 미군은 폴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군의 F-22, F-35A 등도 폴란드 등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벨라루스나 러시아의 확전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미국으로서도 우크라이나 패배시에는 유럽의 안보 위험의 증대와 중동, 아시아에 미칠 상황을 우려하여 대규모 군사장비의 지원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는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그 의지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 전인 1월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는 수많은 장비들이 속속 우크라이나로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충계 대공세가 시작될 4월을 대비해서 3월까지 지원을 완료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영국과 폴란드, 독일 등 유럽 각국에는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훈련을 받았거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인적국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레오파드2 훈련을 받고 전차를 인수하였으며 영국에서도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훈련 중이며 챌린저2 전차는 이미 선적을 마치고 운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23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초청으로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종섭 국방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양국 합동 군사 훈련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폐다무 K9 실사격 훈련도 참관하였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K9 자주포의 폴란드산 155mm 탄약의 발사 시험도 있었는데 폴란드 탄약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K9 자주포의 우수한 호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듬에 따라 양쪽 모두 심각한 탄약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결국 이번 전쟁의 성패는 부족한 탄약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유럽의 군축 바람으로 전차강국 독일은 전차 생산 설비를 그리스로 이전하고 부품만 생산해서 최종 조립은 그리스에서 하고 있는 등 유럽 각국의 무기 탄약 제조 능력이 폭망해 있는 상황이라서 부족한 수량을 당장 생산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자국의 소요량 중심의 생산 체제로 이번 전면전 상황의 탄약, 무기 공급 문제에 대응을 즉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긴급하게 해결할 국가를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서방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다양한 아니 거의 모든 종류의 탄약과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나토는 물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까지 대한민국의 지원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계속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긴급한 전시 상황이며 탄약 부족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간절히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은 서방에서 지원한 주력 자주포의 155mm 포탄의 경우 포탄이 부족하여 일일 사용량까지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구형 레오파드 전차의 경우는 105mm 포탄을 사용하는데 독일과 유럽은 레오파드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아예 포탄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 105mm 포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현재 한국에서 천여대 운영하고 있는 M1A원 전차가 105mm 포탄을 사용함으로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기업 풍산은 105mm, 120mm 전차 포탄을 모두 생산하고 있어 155mm 자주포탄에 이어 120mm, 105mm 전차 포탄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됩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열심히 생산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아니면 벌써 포탄을 가득 실은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국가의 무기와 탄약을 수출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수출 안 했다 우크라 지원 무기와 탄약은 너네 걸 줘라 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방 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텅 비어가는 자국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계속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약을 포함한 K무기 전체가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요즘 K방산은 살려면 번호표 뽑고 줄 서라 그리고 더 파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같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은 K방산으로 더욱 몸값이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가 바라보는 국격의 날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대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